이 자켓은 기존에 많이 보이는 바이커 자켓을 테일러드 아이템으로 변형한 자켓인데요. 포켓 부분에서 삼각으로 패치가 된 가죽과 저지의 느낌, 자칫 심심해 보일 수 있는 패브릭감에 글로시한 생명감을 포인트로 얹은 앞 지퍼 디테일이 좀 더 보통의 테일러드 자켓을 좀 더 스포티하게 응용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오픈을 했을 때에는 일반 테일러드 카라의 느낌을 나게 응용을 해서 입을 수가 있는 아이템 뒤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포말한 트렌치 자켓의 실루엣을 띄고 있어서 변형된 아이템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기본적으로 어떠한 아이템이랑 믹싱을 해가지고 입어도 전혀 무리가 없을 법한 아이템 이 이너탑 같은 경우는 너무 몸에 타이트하게 붙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루즈하지도 않고 굉장히 날씬해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적정한 루즈함을 가지고 있는 실루엣이고 옆선 라인의 바인딩 처리를 해서 심이 밖으로 나오는 디자인이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좀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기본적인 아이템을 좀 위트 있게 변형을 지킨 그런 팟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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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